어디에 한 번 입장해주세요. 입장.. 어우 배고파. 오늘 먹을 거 없나? 엄마 치킨 시켜주세요. 응 아들 기다려. 살 찌진 않겠지? 나에겐 간혈적 단식이 있잖아. 한 번 먹어볼까? 엄마 치킨 상했어. 나는 오늘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. 살짝 애매해요. 쓸 때도 있을 것 같고 MSG를 추가하려면 살짝 거짓말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? 할 것이다. 거짓말 할 것이다? 오케이. 거짓말 할 거예요? 이 거짓 방송! 거짓 나부랭이 이러면 안 돼요. 방송 거짓으로 하면 안 되지, 이거. 거짓말을 할 거니까 여러분 지범이가 하는 말 다 믿지 마세요. 추천이 잘생겼어요. 거짓방이야. 안녕하세요! 봉재현입니다! 안녕하세요! 모든 순간이 선명해 미스! 재현이를 너무 많이 놀렸기 때문에 아, 그죠. 그만 좀 놀릴 때 됐어. 또 새로운 놀림거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? 아, 너무 진부해. 영어만의 하늘빵 쇼거프스탑? 아, 재현이의 또 버릇이 안 됐어. 춤출 때 재현이만의 버릇이라고 해야 되나? 재현이가 뭐 이렇게 힘을 팍 주는 이런 게 있으면 항상 손이 이렇게 돼있어. 이렇게 하는 춤이 있었는데 손을 이렇게 해야 돼요.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해야 돼요. 왜 웃기죠, 본인이? 소절은 모르겠어요. 제 말투가 이제 서울말이랑 부산말이랑 섞여가지고 믹스 언어라고 하죠. 두 개가 섞여가지고 재현이가 됐습니다. 하하하하하하하